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2년도 1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행정법이 어떻게 출제될지 많이들 불안해하셨는데, 예상보다는 행정법이 정말 편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올해 22년도 1차 시험 해설을 하기 전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청평을 좀 말씀드리고, 문제 하나하나씩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올해 문제, 경찰학 분야 먼저 간단하게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평부터 말씀드리면, 경찰행정법은 원래대로 14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예상한 대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경찰학에 있었던 국가경찰과 자체경찰의 조직과 운유란 법률, 경찰관중입행법, 경찰작용법 파트,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법 파트. 자, 여기서 제가 한 절반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7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온 경찰행정법 파트. 그래서 7국 9급에 있는 행정법 내용이 아주 평이하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법 파트에서 14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이 어렵게 출제되면 어떻게 하나, 특히 판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판례도 많이 걱정했는데, 자, 그 예상과는 달리 판례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자, 주문 위주로 해서 경찰행정법 파트의 행정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법 문제가 아마 올해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일부러 경찰청에서 좀 쉽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보면 다 경찰 공지에서 나온, 됐죠. 문제의 평이한 문제만 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찰학 기초이론 파트는 원래 12문제, 30%가 출제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이게 좀 비중이 줄었고요. 20%, 8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행정법 파트가 15%, 6문제여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조금 늘어나서, 3문제가 더 출제가 돼서, 9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 조금 넘어가게 나왔죠. 그 다음에 강론 파트도 많이 많았죠. 그래서 15% 나온다고 하지만, 10문제 정도 나올 거야, 됐죠. 그래도 꽤 많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대로 6문항이 출제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1문제 늘어나서 7문장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경찰역사, 비교경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외국경찰 파트에서 2문제 다 나오지는 않을 거고, 1문제, 1문제 아니면 한국경찰역사에서만 2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파트는 한국경찰역사에서만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출제에 대한 난이도를 좀 말씀드리면, 뭐 대부분 수험생들이 평이하다, 쉬었다, 경찰학은, 됐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평이하고 쉽게 출제된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이 문제는 80점 이상 받기는 수월한 문제였어요. 80점 이상. 근데 90점을 넘기에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걸컫 아니었습니다. 됐죠. 왜냐면 한 4문제 정도에서 5문제 정도가 조금 까다롭게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다른 교과서에도 없는 지문이 그래도 적지 않게 몇 문제 나왔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해와, 그 다음에 응용력을 좀 발휘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한두 문제 더 맞출 수 있었느냐, 이게 관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4, 5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공부만 하셨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지문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제 어렵다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박스형 문제가 좀 많이 나올 때가 좀 어렵다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런 문제보다는 다음 중 옳은 것은, 이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죠. 근데 이제 올해 문제는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를 골라라, 이 문제가 더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답이 되는 지문에 하나만 틀린 게 아니라, 두 개씩 틀린 것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 그 다음에 보통 일반 교재 없는 문제, 자, 이 한 네 문제 정도가 되는데, 이 네 문제 정도를 응용력을 발휘해서, 한두 문제 정도를 맞췄느냐, 이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상 강조했습니다만, 실전에서는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다 맞추면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이 평이한 문제들을 거의 빠짐없이 다 맞췄느냐,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측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올해 2차도 이렇게 쉽게 나올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모든 강사님들이 다 올해는 1차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평이하게 나오고, 특행정법이 평이했죠. 하지만 2차 때부터는 원래 정상 궤도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고, 됐죠? 다음 시험을 대비하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하나씩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국 경찰 역사에 관한 문제가 먼저 출제가 됐죠.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 지문은, 자, 앞에 부분은 맞게 출제가 됐죠.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 전환이 이루어졌고, 자, 이 부분이 틀렸죠. 1번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 자, 이거 뭐 우리가 강의할 때도, 그 다음에 수업할 때도 늘상 많이 봤죠. 정치범처벌법은 1번에서 제정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제정돼서 우리나라에 적용됐죠. 이 부분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군정기에서 고등경찰제도와 폐지가 되었으면, 경찰의 정보험무를 담당하는 정보과. 자, 정보과가 신설된 건 맞죠.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된 것도 맞고요. 근데 경제사범을 단속하기 위한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 자, 이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미군정기 시대에서는 고등경찰, 그 다음에 경제경찰, 이런 것도 다 폐지됐고요. 사찰과, 정보과만 신설됐죠. 2번도 틀렸고요. 3번, 1953년 경찰관 주문집행법 제정. 맞습니다. 1969년 경찰공무원법 제정이 두 개. 연도는 맞는데, 경찰관 주문집행법에서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가 도입. 이게 틀렸죠. 여기 경찰공무원법에서 있는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3번 지문도 틀렸고요. 따라서 4번이 맞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74년, 내무부 치안국위, 치안본부로 개편됐고, 2006년도 시범대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죠. 그래서 4번 지문이 맞습니다. 법 개정은 1974년도 12월 24일에 이루어졌는데, 자, 실제 개편은 1975년이었잖아요. 그래서 74년, 75년 모두 맞는 지문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2번 갑니다. 자, 경찰의 관할. 이것도 제가 강의 시간에 막탄해. 이거 경찰 관할, 올해는 좀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찍어드렸죠. 자,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1번 지문은 맞습니다.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는, 선체포죠. 그 다음에 국회의장 지시를 받아야 하고요. 회의장 안에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정경찰. 법원 조직법상 재판장은 법정의 질소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정 전후 상관없죠. 그 다음에 관할 경찰 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 다죠. 그 다음에 누구? 재판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모두 맞죠? 3번,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형상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적 관할의 예외로 봤죠. 3번도 맞고요. 4번 지문이 틀렸네요. 사물 관할이란 경찰권이 발동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고, 대한민국 영역 내 모든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 다 틀렸죠. 사물 관할이 아니라 지역 관할에 관한 설명이죠. 1번 문제, 2번 문제, 이런 문제는 쉽게 금방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문제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3번 문제가 좀 까다로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하지만 답을 고르는 데는 대부분 다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이미 주어졌잖아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역사적 발전 과정이라는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념과 질소유지, 일반 통치권, 됐죠? 그 다음에 명령 강제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대륙법계 역사 중 법축가 시대에 탄성된 경찰의 개념이었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문제를 맞추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1번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됐죠? 이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이 내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복리증지는 본래 경찰의 직무가 아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맞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1번 질문은요, 바보들 같아. 이거 아마 오류라고 걸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1번이 좀 잘못 출제가 됐죠? 자, 뭡니까?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잖아요, 됐죠? 학자 이름이 틀렸어요, 됐죠? 퓨러는 뭐야, 퓨더, 됐죠? 퓨트너죠, 퓨트너. 유명한 공법학자입니다, 퓨트너. 여기 움라우트 있어야 되고, 여기 N이 있어야 돼요, 됐죠? 독일어를 잘 모르면 쓰지 말지, 됐죠? 자, 아무튼 이 내용은 독일 경찰 역사였죠? 독일 경찰 역사 파트, 외국 경찰, 독일 경찰 역사 파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아마 이거 몰랐어도 이 내용 자체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어느 정도 부합되니까 어느 정도 맞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2번이었죠.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은 승전 기념비의 전망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제안하기 위해 베를린 경찰청장이 제정한 법규명령은 독일의 제국경찰법상 개별적 숙권조항 위반되어 무의라고 하였다, 됐죠? 자, 2번이 틀렸죠?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의 기본적인 내용은 맞습니다만 뭐가 틀렸나요? 어느 강사분이 무의라고 했다, 이게 틀렸다, 뭔 소리야, 됐죠? 자, 아니죠. 자, 법규명령이 경찰의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경찰은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되고 독일 목적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를린 경찰청장이 독일 목적에 해당되는 고도 제안 법규명령 자, 법규명령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행정법 시간에 뭐가 없습니까? 공정력이 없죠. 그래서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했다면 무효 맞습니다, 됐죠? 뭐가 틀렸죠? 두 군데가 틀렸죠, 첫 번째 제국경찰법은 어느 시대입니까? 중세시대 법전이죠, 교회 행정을 제외한, 됐죠? 이것도 틀렸고, 그다음에 이것도 틀렸죠? 개별적 숙권조항, 땡입니다, 됐죠? 일반적 숙권조항이죠. 그래서 일반적 숙권조항에 근거해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범위는, 됐죠?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한 거죠. 자, 여러분들, 일반적 숙권조항, 이게 뭐예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경찰관 지문집행법 제2조, 치료해 보면 그 밖의 공공의 안용과 질서인데, 자, 이때도 그 밖의 공공의 안용과 질서가 여기 있었다고요, 됐죠? 그 밖의 공공의 안용과 질서를 해석할 때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 숙권조항, 이게 틀렸고, 제국경찰법은 중세시대죠. 법축가시대가 아니잖아요. 정답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됐죠? 두 군데랑 틀렸기 때문에 정답 2번이고요. 3번, 독일의 경우 15세기부터 17세기를 흐르러 경찰은 공동체 질서정의난 상태, 공동체 질서정의난 상태를 창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공동체 질서정의난 상태를 창설, 유지하기 위해서 신민, 이 당시 이제 15세기부터 17세기는 언제예요? 경찰국가시대죠. 자, 이때 이제 국민들을 신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거의 모든 생활이 포괄적으로 교재될 수 있었다. 자, 이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확실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경찰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국가경찰활동만 빼놓고, 국가 목적적 행정을 빼놓고, 사회 공공의 활동, 내무 행정이 한정됐잖아요. 그래서 내무 행정을 이 당시 문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이고, 4번은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자, 우리가 키워드 외웠죠. 뭡니까? 의무에 적합한, 의무에 합당한 재량. 이것도 맞죠. 따라서 틀린 지문은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그냥 보면, 이게 왜 틀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두 개만, 두 개만 잘 눈에 띄신다면, 정답 맞추는 데는 어렵지 않고요. 3번 문제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문제를 쉽게 맞추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4번 문제. 자, 경찰의 행보를 공공의 안뇽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할 때, 위험이죠. 위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뭐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없겠죠. 자, 1번, 구체적 위험에 관한 설명 맞고요. 2번, 오상위험. 자, 오상위험에 관한 설명도 맞죠. 경찰권 발동을 했다면 위법하기 때문에, 경찰관에는 민영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관적 위험.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기품 판단을 한 거예요. 3번도 맞고요. 4번이 틀렸죠. 위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에, 위험의 존재가 명백하기 전까지는,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 아니죠. 위험 혐의의 경우는, 위험의 존재가 명백하기 전까지는, 정부 활동이라든가, 조사 활동의 비권력적인 준비, 예비적 경찰 활동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4번 지분이 틀렸고요. 넘어갑니다. 5번 문제. 경찰 부패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틀린 거. 자, 1번, 더티혜리가 나왔죠. 저도 몰랐어요. 더티혜리. 자, 이 더티혜리 문제는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자, 이걸 여러분들이 몰랐어도, 몰랐어도 책에도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건 몰랐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어차피 틀린 문장 찾는 거니까, 됐죠. 요건 그냥 세모로 놔두시고, 다른 지문을 보시면 돼요. 근데 다른 지문이 쉽기 때문에, 정답 맞히는 데는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2번,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 눈 감아주는, 자, 구조원인 과설에 관한 설명이죠. 침묵의 규범 맞고요. 셔먼, 미끄러이 씌운 경사로는 맞잖아요. 작은 호의를 받으면, 자, 그것이 눈떠니처럼 불어나서, 경찰의 부패에 연결된다는 이론이죠. 따라서 3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전체 사회 과설은 신임 경찰관이 조직 부패 전총대에서, 고참 동료들에 의해,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틀렸죠. 뭐, 너무 명확하게,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이거는 전체 사회 과설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구조원인 과설에 관한 설명이죠. 따라서, 4번이 틀려서 정답, 4번입니다. 1번은 참고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이 문제 출제하실 때, 아마도, 더티에 해내는 이런 내용이야, 알아도, 이런 정도 취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경찰청 공부한 행동 강령,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뭐 어렵지 않았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경찰청 공부한 행동 강령은, 제가 올해 꼭 나온다고 했죠. 윤리강령 법령은 꼭 나옵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지문 찾는 문제인데, 1번, 자, 범죄수사규칙,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이의제기 행동 강령 책임관과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맞죠? 2번, 공무원이 단순한 민원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 관련자와 10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는, 소속관서 행동 강령 책임관에게, 자, 별지 서식에 따라서 신고해야 된다. 자, 2번이 틀렸죠? 자,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신고잖아요. 자, 민원 업무 제외하는 것은 맞는데, 단순히 민원 업무 제외하는 것은 맞는데, 두 군데가 틀렸죠? 그래서 100만 원입니까? 300만 원, 됐죠? 우리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라고 적혀야겠죠? 300만 원, 어디다 신고해야 돼요?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해야죠.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3번, 자, 공무원은 동창회 친모 당체에 지모가 된 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되죠.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사회에 즉시 신고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는 경조사 알려져서는 안 되는데, 다만 예외로, 내근종친이죠? 내근종친. 내근종친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경조사를 알려도 되죠. 따라서 정답은 틀린 지문 2번입니다. 아주 쉬웠고요. 7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언론중재명 피해구절한 법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죠. 1번,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진실에 부합하게 고쳐서 보도해달란다. 따라서 정정보도는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를 진실하게 고쳐달라는 청구죠. 맞고요. 2번, 언론중재명 피해구절한 법률 16조제 1항, 2항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 보도입니다. 반론 보도는 진실 여부와 관계없죠.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대되는 입장도 보도해달라는 청구입니다. 자, 이러한 청구는 언론사 등의 고위과실,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반론 보도 청구이기 때문에 진실 여부와도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죠. 2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언론중재 피해구절한 법률 19조 3항에 따르면, 또는 2항에 따르면, 출석 요구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서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신청을 취한 것으로 간절을 하죠. 반대로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서 출석하지 아니하면, 정정보도 2항에 따르면 합의한 것으로 간절을 하죠. 3번도 맞고요. 자, 4번 언론중재 위원회입니다. 40명 이상, 130명, 아니 90명, 합의 130명이죠. 자, 이내 중재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 2명 이내 부위원장, 2명 이내 감사까지 맞는데, 임기도 3년이 맞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얘네들은 한 번 연임할 수 있죠. 근데 연임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4번 지문이 마지막 부분에서 틀렸습니다. 됐죠? 따라서 7번의 정답,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7번의 정답,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8번, 경찰 통제원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자, 1번, 국회는 입법권, 예산 심의권이죠. 자, 경찰에 대한 사전적 통제 맞고요. 3번,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직무명령, 그 다음에 훈령, 이런 것들 당연히 내부 통제이란 이것도 맞고요. 경찰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서, 행정소송, 행정쟁송 아니죠. 행정소송 제도는 사법적 통제, 그 다음에 법원에 대한 통제니까 외부적 통제도 맞죠. 자, 틀린 질문은 2번이 틀렸네요. 자, 요게 2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자, 개정된 내용을 몰라도 충분히 맞추시는 문제였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법률에 따르면, 자, 18세 이상, 자,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2월달에. 그래서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개정이 됐는데, 뭐가 틀렸죠? 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령에 보면은 몇 명 이상? 200명, 아니요. 죄송합니다. 100명 이상으로 돼 있죠? 300명 이상이 정답이죠. 그래서 요경을 300명 이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따라서, 자, 8번 문제는 설사 개정된 걸 몰랐어도, 뭐, 여기서 틀렸다고도 알 수도 있고, 이거 확실히 틀렸죠. 300명 이상이니까, 따라서 8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경찰 인권 보호 규칙. 자, 요게 이제 21년도 2차 때 나왔는데, 올해 또 나왔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내용 보시면, 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 쉬운 내용인데, 2번 부분이 명확히 틀렸죠. 그래서,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경찰의 오난룡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 제한성을 높여, 인권을 존재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게 틀렸죠?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경찰서에는 인권위원회가 없죠. 그래서, 경찰청하고 시도경찰청에만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2번이 뭐, 명확히 틀렸고요. 자, 3번은 경찰청장 3년 단위, 인권종합계획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가 맞죠? 그 다음에, 인권보호담당관, 3, 6, 반전평가, 우리가 외웠죠? 따라서,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연 1회, 연 1회 이상, 인권관련 정책 실태 등등등, 자, 소속기관장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료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해야 된다. 4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9번은, 뭐, 2번이 명확히 틀렸다는 게 쉽게 눈에 보이고요. 9번의 정답, 2번입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가죠. 경찰청 감사규칙, 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경찰청 감사규칙 강의할 때도, 요거는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제가 두 문자를 따드렸죠? 자, 이건 이해 문제가 아니에요. 두 문자를 무조건 따야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헷갈리니까요. 됐죠? 자, 두 문자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원시 시대에는 모계가 대권을 쥐고 있었다. 그 다음에, 경미경고다. 요렇게 해서 두 문자 따지렸습니다. 요 두 문자만 떠올리시면, 문제 맞추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죠. 먼저, 기억, 변상명령 갑니다. 자, 변상명령은 회계 책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변상 책임이 있는 자한테만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변상 책임이 나와야 돼요. 변상 책임이란 말이. 변상 책임이란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억은 당연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경고주의 요구입니다. 경미경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고는 경미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경미란 말이 나오죠. 따라서, 니은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정 요구입니다. 자, 시정 요구가 뭐예요? 이거예요. 원시. 됐죠? 시정 요구는, 원상복구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시정 요구 보시면 뭐예요? 모순이란 말이 나와 있죠? 자, 모순은 모개입니다. 모개. 그래서, 모순이란 말 아니죠? 시정 요구는, 원상복구란 말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선 요구. 개선 요구가 바로, 모순. 요게 나와야죠. 요게. 요게 개선 요구입니다. 근데, 리을, 개선 요구를 보시면, 여기, 대안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됐죠? 대안이란 말이 나오는 건, 여기서 우리가 외웠던 대권. 됐죠? 그래서, 권고입니다. 권고. 대권. 대안은 권고입니다. 그래서, 리얼도 틀렸네요. 따라서, 옳은 지문은, 니은 하나만 옳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까지, 틀리면 안 돼요. 저한테 강의 들으셨고,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강사님의 강의를 제대로 들으셨다면, 10번은 실수까지, 실수를 안 하면, 충분히 다 맞힐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자, 넘어가죠? 11번 문제로 갑니다. 자, 전통적 경찰 활동과,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설명. 자, 답변과, 질문과 답변에 대한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자, 요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고, 응용을 해야 되는 문제였죠? 자, 1번 갑니다. 경찰은 누구인가? 전통적 경찰 활동은, 경찰만 경찰 활동의 주체로 보죠. 경찰이 뭡니까? 정부 기관이죠. 맞고요.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경찰과 시민이 함께 경찰 활동을 하는 주체로 보죠.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다. 1번 맞습니다. 2번, 언론 접촉 보수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 이건 어느 책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머리를 좀 쓰시면, 추물이 맞출 수 있습니다. 전통적 경찰 활동 관점에서,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것으로 답변하는 것은, 전통적 경찰 활동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지역사회와 원활한 소통 창구로 답변할 것이다. 자, 2번은 우리가 모르지만, 추물이 맞출 수 있겠죠. 됐죠? 자, 언론에 대한 경찰에 관한 관련 역할은, 전통적 경찰 활동은, 경찰의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리는,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인 경찰만이 경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론인가 여론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판적인 여론을 차단하는 것이, 자, 언론의 역할로 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지역주민들과 협력해야 되니까, 언론에 대한 활동이, 지역사회 주민들과 연결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로 보겠죠. 따라서, 2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경찰의 효과성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이건 뭐 다 알고 있죠. 전통적 경찰 활동은, 대응 시간, 빠른 대응 시간에 있고,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시민들과의 원활한 협조라고 보죠. 3번도 맞죠. 4번, 가장 중요한 정보란 무엇인가? 자, 요건 이제 보통 책이 없는데, 전통적 경찰 활동의 관점은, 자, 범죄자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범죄사건에 관한 정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요것만 보면은, 잘, 여러분들이 가려내기 어렵지만, 가로에 단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 경찰 활동은, 범죄만 경찰의 업무 대상으로 보죠. 범죄가 뭡니까? 범죄사건이죠. 즉, 범죄사건 정보, 특정 범죄사건, 또는 특정한 일련의 범죄사건에 관한, 정보라고 보겠고, 반대로 전통적 경찰 활동이 아닌,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자, 지역사회 모든 문제가 다,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대상의 대상이니까, 이때는 개인과 집단의 활동 사항과, 관련된 정보까지 범위를 확장하겠죠. 요거는, 전통적 경찰 활동의 정보를, 범죄사건에 관한 정보로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정보는, 범죄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범죄자에 대한 정보, 범죄사건에 관한 정보를, 바꾸셔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1번은, 1번, 2번, 3번이, 옳은 지문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4번으로 답을 고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이 문제도, 맞추셨어야 돼요. 넘어갑니다. 12번 문제, 다음 경찰 활동 예시다, 범죄 원인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읽어보셨죠? 그래서, 자, 여기서 청소년이 나와 있고, 됐죠? 그 다음에, 얘를 형사위권하게 되면, 낙인이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다시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보나 마나죠? 낙인 이론에 관한 설명이겠죠? 자, 아주 쉬운 문제, 12번의 정답 1번이고요. 자, 이제 문제는, 이 13번 문제였습니다. 자, 저도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이 문제, 다른 책에도 없습니다. 됐죠? 근데, 이 문제는, 틀려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다 공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됐죠? 누가 오스카 누면의 방어 공간 이론을, 이렇게 자세히 공부합니까? 제프리의 CPTD, 이걸 자세히 공부하고 들어가셨죠. 그래서, 이건 틀려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 자, 이런 문제가 바로 이제 뭐냐면, 생각하고, 유추해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푸는 문제예요. 됐죠?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스카 누면 방어 공간 이론의 구속 요소를 구분했다. 적절하게, 연결된 것을 고라고 했습니다. 자, 오스카 누면의 방어 공간 이론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CPTD의 기본이 되는, 전제가 되는 기본 이론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스카 누면의 방어 공간의 구속 요소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걸 기반으로 해서, CPTD, 환경 살기를 통한 범죄 방안 기법이 만들어졌으니까, 환경 살기를 통한 범죄 방안 기법, 그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푸시면, 유추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되셨나요? 자, 일단, 오스카 누면은요, 방어 공간의 구속 요소를 이렇게 4개로 봤습니다. 영역성, 그 다음에, 자연적 감시, 이미지, 그 다음에 환경인데, 이걸 입지 조건이라고 하게 돼요. 네 가지 구속 요소를 가지고, 방어 공간 이론을 구성했는데, 됐죠? 자, 그 연결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CPTD만, 잘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그걸 이해를 했어야 돼요. 그 CPTD 이론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연결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살성 없습니다. 가 범부터 보죠. 지역의 외관, 외관이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있지 않고, 보호되고 있으며, 주민의 적극적인 행동의지를 보여줌, 외관, 보여줌, 뭡니까? 이미지죠, 이미지. 자, 디귿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방어 공간 이론을 구성할 때, 자, 이미지,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일 때, 어? 여기는 춘찰도 거의 안 도네. 뭐예요?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 고립되어 있네, 됐죠? 고립도 돼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 눈에 전혀 안 보여. 그럼 뭡니까?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요소를 차단해야, 방어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외관,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해서 방어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자, 순찰도 눈에 잘 보이게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있지 않고, 유기지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호되고 있는 어떤 시설물들이 존재한다면, 자, 아무래도 범죄 발송률이 떨어지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오스카 누멘이 얘기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나버는 맞추셔야 돼요. 나버는. 자, 지역에 대한 소유의식. 소유의식. 자, CPT에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자, 자신의 사적 공간에 대한 소유의식을 강화해서. 됐죠?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구분하고, 사적 공간에 대한 소유의식을 강화해야 범죄가 예방됩니다. 이거 뭡니까? 영역성 강화잖아요. 영역성 강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기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특별한 장치의 도움 없이, 요게 키워드죠. 신뢰와 실외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임. 자, 이건 뭘까요? 자, 여러분들 CPT 보면 뭐가 있어요? 자연적 감시가 있죠? 자연적 감시가 뭡니까? 가시권을 최대 확보한다는 겁니다. 가시권을 최대 확보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장치나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그냥 고기만 딱 들면, 안과 밖에 다 잘 보인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놀이터 같은 것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는 게 바로 자연적 감시잖아요. 됐죠? 그래서 어떤 장치나 어떤 특별한 놀이를 기울이지 않아도, 그냥 고기를 딱 들면, 됐죠? 그 범위가 다 보여야 범죄 발전이 떨어진다. 자연적 감시죠. 따라서, 자, 이 부분, 다는, 니은, 자연적 감시로 연결될 겁니다. 따라서, 디귿, 기역, 니은이 설문의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문제는 방어공간 이론을 아나요? 라는 문제라기보다는, 됐죠? CPTD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하시고, 좀 생각을 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하지만 이 문제는 모든 교지에 다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뭐 틀렸다고 해서, 당락에는 절대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들 어휘하셨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이라는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 내용은 뭐, 너무 쉬웠죠? 통설 범위 원칙, 계층제 원리, 명령 통일 원리, 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4번이 묻은 애 딱 뛰죠? 할거주의는 타기관 및 타 부처에 대한 횡적인 조정과 협조를 용이하게 한다. 할거주의는 뭡니까? 부처 이기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분업의 원리를 너무 강화하면 할거주의가 초래돼서 다른 부처와의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죠? 자, 조정과 횡적인 조정과 협조를 용이하는 게 아니라 횡적인 조정과 협조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죠. 따라서 4번 지문이 쉽게 틀린 거 알 수 있고요. 15번 갑니다.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상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승진, 심사 승진, 시험 승진, 특별 승진 이외에도 근속 승진이 있는데 뭐 특별히 여기에만 해당된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는 걸로 보시고요. 2번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상 소극 행정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뭘 받았어요? 간봉 받았죠. 자, 간봉은 원칙적으로 승진, 승급 제한 기간이 12개월인데 금성 소음이죠. 소극 행정이면 플러스 6개월 해야죠. 그래서 18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심사 승진 임용될 수 없다. 이것도 맞죠. 3번 임용권자나 임용재총권자는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 임용되기 전에 간봉 이상 틀렸죠. 중징계, 중징계에 해당될 때만 명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돼 있죠. 간봉은 경징계죠. 뭘로 받게 됩니까? 정직 이상이죠. 정직 이상. 3번이 틀렸다는 건 쉽게 눈에 띄고요. 4번은 총경 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맞는 내용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냐는 데서는 근무성적 평정하지 않는데 이거는 몰랐어도 3번이 쉽게 답이라는 걸 맞추는 데는 전혀 지정이 없었고요. 15번의 정답 3번입니다. 넘어갑니다. 16번 문제. 이것도 쉬웠죠. 직관, 면직 사유, 징계위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로 오를케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우리가 뭘 외웠죠? 징계위의 동의가 필요 없는 객관적 사유를 외웠죠. 직원이 미복귀하여 자격 면허 취소. 그러면 여기 기역이 자격 면허 취소니까 이거는 징계위의 동의가 필요 없는 사유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여기에 미복귀가 나와 있죠? 복귀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역시 징계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사유거든요. 나머지 니은과 디귿. 딱 읽으시면 답이 나오죠. 니은, 디귿이 주관적 사유, 징계위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6번의 정답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17번 문제. 경찰 장비관리 규칙상 무기고 탄약고에 관한 설치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쉬웠죠? 이것도. 나머지 질문 다 맞죠? 2번이 정답입니다. 탄약고에는 전기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건전지로 절기설비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폭시설을 갖춘다면 전기시설을 할 수 있죠. 따라서 탄약고에는 전기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에 내게 틀렸죠. 전기시설을 하지 않고 건전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머지 질문은 쉽게 맞는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18번 문제로 갑니다. 국가재정법상 예산편성 지평안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이것도 예산관리는 제가 나온다고 누누히 강조했죠. 그 다음에 문제 자체도 쉽게 출제가 됐죠. 정답은 1번이죠. 뭡니까? 예산 요구서의 제출. 언제까지입니까? 3월 31일이 아니라 매년 5월 31일까지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죠.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2번 질문. 1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사회장 해당 당의 회계연도 포함해서 5회의 논도.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도 맞고요.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이 예산을 배정하면 감사원한테 통제하는 것도 맞죠. 그 다음에 4번. 정부라고 그랬죠. 정부는 12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 편성된 안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을 회의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4번도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18번의 정답 틀린 질문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쉬었고요. 19번 갑니다. 보안의무 규정상 비밀에 관한 설명. 이것도 너무 쉽죠. 그래서 4번 지문이 조금 처음 보는 지문이어서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답은 2번으로 명확히 보입니다. 1번 지문. 2급은 우리가 어떻게 했죠? 2막. 막대한 지장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이죠. 최저 등급. 됐죠? 따라서 과소 과도 분류 금지 원칙. 2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요. 19번의 정답 쉬었습니다. 2번이네요. 2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0번 문제가 조금 틀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20번 문제가 좀 까다로웠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연한 규칙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맺기자라고 물어봤습니다. 기억이 맞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죠. 시도경찰정장이 지역경찰관설의 설치권자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관리팀은 순찰팀에 대한 일근무 지점 및 지휘감도. 뭡니까? 순찰팀장의 직무가 맞죠. 우리가 순찰팀장의 직무, 지역경찰관사의 직무 따로 외웠잖아요. 지역경찰관사장의 직무는 분홍관제. 그 다음에 순찰팀장의 직무는 일근확대장. 그래서 일근무 이런 말이 나오면 순찰팀장의 직무가 맞죠. 니은도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좀 있다가 리을. 지역경찰관사장 분서, 재반사정. 이런 말이 나오면 분홍관제니까 지역경찰관사장의 임무 맞고요. 그 다음에 미음, 상황근무. 상황근무는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된다고 했죠. 상황근무. 지역경찰관사나 치안센터에 대해서 방문 민원. 그 경찰서 관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방문 민원, 각종 신고사건에 대한 접수 및 처리. 당연히 상황근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머지 다 맞는데요. 미음이 틀린 지문이에요. 미음. 미음은 다른 교재에도 이게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어서 잘 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직주일체형 치안센터. 직주일체형 치안센터가 뭐죠? 치안센터에서 먹고자고 하는 거죠. 됐죠?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며 지역경찰관사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된다. 제가 말씀이 됐는데 뭐가 틀렸냐면 이게 틀렸죠. 휴무일 포함한다. 이게 틀렸어요. 상식적으로 됐죠? 아무리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자를 할지라도 휴무일의 경우에는 휴야죠. 됐죠?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된다? 아닙니다. 휴일의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돼 있어요. 휴무일의 경우는. 따라서 자, 디근만 틀렸고요. 나머지 모두 맞습니다. 정답 2번. 4개가 정답이에요. 자, 20번 문제가 조금 까다려웠는데 하지만 자, 나머지가 뭐 명확히 맞았고 그다음에 이건 조금만 생각하시면 답을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는 20번 문제 절반까지 봤는데요. 자, 여기까지 결국 정리하면 아까 전에 오스카 누명 문제 13번 문제하고 좋습니다. 2번 문제까지 포함해서 2문제 빼고 나머지 지문은 문제는 다 맞추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되셨나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1번 문제 자, 이건 뭐 제가 찍어드렸죠. 올해 경비업법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얼핏 보면 틀린 거 찾는 질문인데요. 얼핏 보면 답이 잘 안 보이는데 답이 보이죠? 3번이 답입니다. 신변보호 업무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은 빼야죠. 재산은 됐죠? 제가 수업시간에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변보호 업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망지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부분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이 틀렸고요. 나머지 시설경비업무, 호성경비업무, 기경비업무의 개념은 모두 맞습니다. 21번의 정답 2번입니다. 자, 그러면 22번 범죄피해자보호법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드디어 우리 시험에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어렵게 내면 정말 어렵게 낼 수 있죠. 자, 일부, 전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걸 바꿔내면 완전 암기상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아주 쉽게 나왔어요. 1번이 정답이죠.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그 다음에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인자는 제외된다. 자, 2분이 틀려지죠.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청탁금지법에서 배우자는 사실혼 제외됩니다만 대부분의 나머지 법률에서는 가폭법도 마찬가지고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질문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 권한하여 수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 절차에 참여하는 진술하는 등 형사 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 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정리하면서 여기는 원칙 다 해야 한다입니다. 다만 여기 3번 질문이요.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를 뭡니까? 재판에 관한 정보죠. 자,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는 정본개법상 비위대상 정보잖아요. 비위대상 정보는 공개해도 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요것만 할 수 있다예요. 맞고요. 4번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한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 마련 하야 한다. 적절한 조치 필요한 조치는 원칙으로 하야 한다고 했죠. 다 맞고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스토킹 범죄 처벌등안 법률 자, 이 부분도 제가 올해 나올 거라고 아주 강조했고 찍어드렸습니다. 자, 틀린 지문 찾는 건데요. 1번 스토킹 범죄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이죠. 1번 맞고요. 2번 스토킹 범죄는 3, 4 처벌기준은 왜이라고 그랬죠? 3년 이하의 증여 3천만 원의 벌금 맞고요. 흉기를 들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가면 5, 5입니다. 5년 이하 5천만 원 따라서 틀린 지문은 2번입니다. 자, 이거 명확히 틀렸죠? 사법경찰 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뭡니까? 이거 응급조치잖아요. 응급조치 응급조치는 하야한다죠. 그 다음에 응급조치는 우리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자, 인재 안경은 분수통에 여기 보면 뭐 있어요?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등의 조치 이거는 자, 임시 조치가 아니라 뭐죠? 그렇죠. 잠정 조치죠. 그래서 이것도 빼야 되고요. 두 군데나 틀렸어요. 따라서 2번이 틀렸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3번의 정답 2번이네요. 자, 24번 갑니다. 자, 경비경찰은 예상 외죠. 하지만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답 맞췄을 것으로 봐요. 자, 테러방지법 정의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됐죠? 자,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테러 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 계획 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서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틀렸죠? 자, 이거 뭡니까? 테러 위험인물이 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자, 내국인, 외국인 뭡니까? 외국인 테러 전투원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타이틀도 틀렸고요. 내국인이라는 말도 있어야 되죠. 내국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1번 지문 두 군데가 틀렸네요. 자, 나머지 테러 활동 테러 단체는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를 말하죠. 대테러 조사에 관한 개념 다 맞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은 1번이 정답. 쉽게 맞추실 거라고 봐요. 자, 넘어갑니다. 25번 문제로 넘어가죠. 자, 음주운전에 도료통법이죠.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틀린 지문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1번 지문 술에 취해 자동차에서 잠을 자자 취해를 느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다가 자, 음주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경우였죠. 자, 판례 이거 음주운전 아니라고 봤습니다. 운전은 고의로 인한 경우고 과실로 인한 운전은 포함되지 않잖아요. 1번 자, 피곤해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운전자가 경찰국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호흡 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신흥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도 뭡니까? 측정 거부라고 보는 것이 판례예요. 자, 이거 교재에 없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도 당연히 측정 거부로 보는 것이 맞고요. 설사에 이걸 확실히 하지 않았어도 다음에 틀린 지문이 명확히 있었죠. 그래서 1번, 2번 지문은 맞고요. 3번 지문 갑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보통법 위반죄 범죄 수사를 위해서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미성년자입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의성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에 의한 혈액 채취에 관한 유의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성능력이 없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 땡이죠. 이건 시험에 우리 기출문제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신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3번이 틀렸네요. 4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호흡 측정에 의한 측정에 불어난 운전자에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법이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게 판례죠. 4번도 맞고요. 따라서 틀린 지문은 3번이 유명한 판례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의 정답 3번 26번 갑니다. 범죄인 인도법도 제가 올해 출제가 높다고 찍어드렸어요. 절대적 거절 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라고 했죠. 범죄인도법상 절대적 거절 우리가 어떻게 외웠죠? 차이나게 제시보자. 차이나게 제시보자. 이렇게 외웠죠. 기억나시나요? 이때 제가 뭡니까? 이게 1번이죠. 대한민국 또는 청구급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죄송합니다. 공소시효 형예시효 완성이니까 이거는 차이나게 제시보자. 시죠. 시효 완성이고요. 2번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에 계속 중인 거. 이거 제죠. 이것도 역시 절대적 거절 사유고요. 4번 인종, 종교, 국적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차별 차별 차별도 역시 절대적 거절 사유죠. 3번 인도범죄 성격과 범죄에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 한국 외제인삼 됐죠. 그 다음에 비인도적 이거는 임의적 거절 사유라고 했죠. 따라서 3번은 임의적 거절 사유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것도 어렵지 않게 맞췄을 거라고 보고요. 넘어갑니다. 27번 문제 이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진짜 너무 양아치 같은 문제죠. 27번 문제 국가경찰과 자체경찰의 조직과 운영하는 법률 시도자치경찰의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틀린 거 2번, 3번, 4번은 맞습니다. 2번 위원 중 한 명은 인권문제권을 전문조치 지식과 경험을 갖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건 노력규정이었다고 그랬죠. 노력해야 된다. 위원은 정치적 중립 지켜야 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죠. 시도자치경찰위원은 합의지행정기관이라고 법에 써있죠.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수행합니다. 자, 틀린 지문은 1번인데요. 자, 이런 조문이 있긴 해요. 근데 자, 57조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중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55조인데요. 와, 이걸 틀리게 되네. 55조가 아니라 52조죠. 자, 55조는 선서무죠. 그 다음 이건 정치운동 금지무고요. 정치운동 금지무하고 비밀엄수무 두 의무만 중형되죠. 근데 이게 52조여야 되는데 이거 52조를 55조로 바꾼 거예요. 자, 여기 옆에다가 어떤 의문인지 써줬으면 맞힐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자, 이 부분 됐죠? 아, 이 부분을 만약에 외우지 않으셨다면 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1번 지문이 정답인데요. 그렇다 해도 그렇다 해도 55조, 57조, 52조를 안 해왔어도 됐죠? 나머지 지문들이 워낙 다 맞기 때문에 됐죠? 이걸로 장난을 쳤을 거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28번 문제 행정의 효율과 협업, 적진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에 관한 설명 중 적진하지 않은 것인데요. 자, 이 문제는 제가 기본 강의 때는 강의를 못했지만 동영 문제 풀 때 문제도 제가 이거 경찰 공지하는 문제 갖다 풀어드렸고 그 다음에 공문서 관련된 조항들도 제가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맞춰주는 문제였어요. 자, 여기 대통령령인데요. 여기 규정에 보면 문서의 종류 첫 번째 지시문서 자, 지시가 뭡니까? 위해사로는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규칙 훈령, 지시, 예규, 1명령 맞고요. 공고문서 이것도 어렵지 않죠. 공고문서는 공고나 또는 고시대를 통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게 공고잖아요. 이것도 맞고요. 4번 법규문서 이것도 뭐 바보 아니라고 맞출 수 있죠. 헌법 법규는 대외적 법적 규정이 인정되는 법이니까 헌법, 법률, 대통령, 총의정, 조례, 규칙 다 여기 법령입니다. 됐죠? 맞고요. 3번이 틀렸죠. 일반 문서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 문서를 말한다. 3번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민원 문서에 관한 설명이죠. 일반 문서는 위에 거 다 빼고 나머지가 일반 문서입니다. 민원 문서로 바꿔야 됩니다. 정답 3번인데 자 이 부분은 공부를 안 하셨으면 좀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강의해 드렸고 문제도 제가 비슷한 문제 풀어드렸어요. 됐죠? 충분히 맞추시는 문제였습니다. 28번의 정답 3번입니다. 자 29번 문제 정보공개법도 제가 꼭 나올 거라고 강조했죠. 그래서 다음 중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지문은 어디 틀렸나요? 정보공개청구는 말로써도 할 수 있습니다. 말로써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2번 2번 2번은 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을 정할 때 부득이한 사고가 있으면 10일 범위에 연장할 수 있는데 10일을 연장할 때는 그렇죠. 자 10일이 말로 되는 날 다음 날로부터 기사 내야죠. 말로 된 날로부터 기사하는 게 아니야. 다음 날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이 맞죠. 공공기관이 전자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전자적 형태로 공급을 요구하면 이때는 요청에 따라야 하여야 한다죠. 3번이 맞습니다. 4번 정보공개 우송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죠. 너무 쉽네요.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틀렸고요. 30번 문제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행정법 문제가 나오는데 너무 쉬웠죠.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1번 문제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하며 행정지도에 상대방의 부담을 강요해서는 안 되죠. 2번 행정기관은 행정지대 상대방의 행정에 따르지 않을 따로 이로 불이익한 조치에서는 안 되죠. 1번이 임의성의 원칙 2번이 불이익조치 금지원칙 그 다음에 3번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행정지대 취지함의 내용과 신분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행정지도 하는 자는 직무수용의 특별한 증인이 없다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번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이 관하여 행정기관에게 의견 제출할 수 없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균형이 있죠. 따라서 30번의 정답 4번이고요. 질서위반의 규제법에 따른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제가 과태료는 나온다. 아주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문제 나왔고요. 문제도 쉬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과태료에 관해서 법이 질서위반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면 변경된 법률을 집행하는 거니까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법에서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과태료 부과할 수 있죠. 고의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을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의는 그 오인하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도 과태료 부과한다. 이게 틀렸죠. 형법하고 똑같습니다. 위법성의 인식 자신의 행위가 위협하지 않다는 것을 오인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했다면 부과하지 아니하겠죠.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4번은 시효 제척기간 5년 맞습니다. 31번 틀린 지문은 3번이네요. 넘어갑니다. 32번 너무 쉽죠.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경찰관 지보집행법상 경찰권 발동은 불심검문 하나만 논란이 있고 나머지는 다 즉시강제죠. 즉시강제는 기역, 니은이고 디귿은 대집행 리을은 강제행수 당연히 즉시강제 아니죠. 의무를 전제로 한 강제집행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즉시강제에 해당되는 건 기역, 니은 정답 3번 자, 33번 갑니다.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이것도 너무 쉽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무기에는 권총, 소총, 도검인데 자, 여기 가스발사총이 들어갔죠. 가스발사총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총자가 들어가지면 분삭이 최리탄에 해당되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읽어보시면 쉽게 맞는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3번의 정답 1번이 되겠고요. 34번으로 넘어갑니다. 경찰관 주문집행법 동법시행령 손실보상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문제도 쉬웠죠. 자, 1번 갑니다. 소속 경찰 공무원의 주문집행을 인해서 발생한 손실보상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손실보상심의회는 경찰청과 그렇죠. 시도경찰청에만 설치하죠. 1번 맞고요. 손실보상청구의 소멸시효 안날은 3년 있은 날은 5년 발생한 날은 5년 맞고요. 3번 손실보상지급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 등은 손실보상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인 손실보상금유를 결정하되 손실보상청구서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 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 3번 지문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건 몰라도 너무 쉽게 맞추죠. 자, 뭡니까? 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이건 뭡니까? 아예 심사조차 안 합니다. 법에 요건과 절차를 갖춰서 청구해야만 심사에 들어가죠.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뭐죠? 기각이 아니라 각하죠. 각하 각하 됐죠? 기각 각하 인용 심판 소송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 똑같습니다. 3번이 뭐 명확히 틀렸고요. 4번 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죠. 예산부족 등의 사이로 일시금 지급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서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이 틀렸다는 거 쉽게 알 수 있고요. 35번으로 갑니다. 경찰 물력 행사 기준과 방범한 규칙인데 자, 다음 단계와 내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책에는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20년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따로 강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책에는 있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자, 근데 뭐 이 문제 하나 틀렸다고 해서 합격하는 데는 사실 큰 지장은 없었어요. 됐죠? 자, 그래도 35번 문제 책에 있는 내용을 당연히 보셨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자,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이게 단계별로 자, 상대방이 소극적 정하는 경우 적극적 정하는 경우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에 나누어서 경찰관이 물리력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칙입니다. 자, 근데 1번, 2번, 3번은 맞는 지문인데요. 4번 지문이 틀렸어요. 치명적 공격은 여기에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 이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이 치명적 공격에 대한 설명이 맞지 않습니다. 정답 4번인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강조를 못 드려서 아마 틀렸던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됐죠? 그래도 35번 문제 보셨던 분들은 쉽게 맞추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36번으로 갑니다. 자, 너무 쉽죠? 행정기본법 12조 행정절제법 4조 이왕 관련된 행정법상 1번 원칙은 3번 신뢰보호의 원칙 자, 너무 허탈하죠? 우리 판례도 많이 공부했고 준비했는데 너무 쉽게 나왔고요. 37번 문제 경찰관 지문지평법을 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쉽게 옳은 질문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눈에 딱 띄는 게 있죠? 2번 자, 2번에 22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조문입니다. 자, 소송 지원액 규정이 신설됐죠? 근데 주어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죠? 틀렸죠? 경찰청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수행한 필요한 지원을 하야 한답니까? 아니죠.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두 군데나 틀렸습니다. 쉽게 정답 2번이라는 거 맞출 수 있겠고요. 넘어갑니다. 38번 문제 자, 다음 중 강학상 특허 이건 눈에 딱 보이죠. 특허 해당되는 거 골라라. 4번이 답입니다. 됐죠?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됐죠? 특정인에게 특정인에게만 행정재산 뭐 우리 경찰청이면 경찰청에 대한 사용허가권을 특허로 주는 것이죠. 따라서 4번이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가장 대표적인 특허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뭐 허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재단법에 대한 정관병형 허가는 아마 잘 모르셔도 인가의 건 인가 한의사 면허도 허가입니다. 따라서 38번의 정답 뭐 특허가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정답 맞추는 데는 전혀 지정이 없고요. 39번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너무 쉽죠? 우리는 판례도 막 공부하고 했는데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의동황의소송 부작권소송이죠? 따라서 1번 민중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되지 않는 객관소송이죠?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40번 문제 자, 이건 뭐 어느 책에나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경찰의 변화에 관한 설명인데 자, 이 부분은 몰라도 너무나 쉽게 맞추시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따라서 자, 다음 중 우리나라 경찰 변화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잠깐 볼게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1번 수사 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 절차 전반에 걸쳐 주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미 두 군데가 틀렸죠. 그래서 자, 2018년대부터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지구대 파출소에는 수사 담당 부서가 없는데 무슨 됐죠? 따라서 경찰서의 2018년대부터 자, 몇 군데? 23개인가? 거기서 15년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경찰서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사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주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본다. 말이 안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건 몰라도 1번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틀렸다는 것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 말만 어렵지. 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은 제가 보안경찰할 때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자, 국가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가정보대, 국가한범수사가 경찰상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자, 따라서 1번이 정답.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쭉 풀어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제 중에서 아까 아침에 오스카 누면 문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아침에 직제일체형으로 나와있는 치안센터 문제 그것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그 문제 그 다음에 경찰의 물리력 행사 문제 이 세 문제 이 문제는 제 수업을 들여줬던 분들을 전제로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문제를 빼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 어렵지 않게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80점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자, 90점 이상 맞았으면 고득점 됐죠. 이 정도 수준의 문제였다고 보여져요. 자, 여러분들 정말 한 해 동안 또 뭐 6개월 동안 공부하셨던 분들 정말 수준가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해설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